잠깐만 나 이 프렌즈 살까? 아 센트럴파크 구매 시에? 아 나 이거 머거컵 탐나는데? 센트럴파크 사면은 머거컵 준대요 아 이거 살까? 센트럴파크? 머거컵 되게 탐스러워 보이는데? 예 뿌하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입 라이브 구입 라이브 레고를 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망상재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다시 장바구니로 옮겨야 돼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 해봤는데 한 130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 120 몇만원? 이번에 살게 근데 그 중에서 데일리 비글은 샀고요 이번에 네고코리아에서 협찬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구입하려 했던 요정도가 돼요 일단 빨리 장바구니에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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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합계가 지금 보시면은 울트라소닉 전차,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 그 다음에 인피니티 건틀렛, 가디언십 파이어드래곤의 공격 요렇게 5개 공업에서 주문할 예정이에요 요게 진짜 제가 PC에서 결제가 안돼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저도 지금 두려워서 원래는 이렇게 이왕 라이브를 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겠어요 지금 이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것은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 그 다음에 가디언십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러 갑니다 74만4천5백원 총 5개 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어 잠깐만 79,000원 이상 유효한 구매 시에 선물을 증정합니다 재미있는 레고 도트 포토 포토홀드큐 아 레고 도트 비디오 또는 프렌즈 제품을 79,000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를 증정해준대요 뭔가 조건이 안되네요 잠깐만 나 프렌즈 살까 센트럴파크 구매 시에 아 나 이거 머거컵 탄나는데 센트럴파크 사면 머거컵 준대요 아 이거 살까 센트럴파크 머거컵 되게 탐스러워 보이는데 89,900원 아이디어 사실 아파트를 사면 주지 왜 아파트는 안 주고 아파트는 안 줘요 아파트를 사면 주는 거면 사겠는데 아 지를까 일단 일단 담아 봅니다 일단 담을게요 89,900원 그러니까 일단 담으면은 834,400원 아 이대로 이대로 지르나요 일단 지르러 갑니다 아 저 아 저 아 저 아 프렌즈 저거 아 어떡하지 머거컵은 갖고 싶고 어 질렀어 질렀어 오케이 서밋 서밋 결제가 됐어요 이 머거컵이 들어갔고요 울트라 소닉 전차 그 다음에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 그 다음에 파이어 드래곤 공격 가디언십 인피니티 건틀렛 예 프렌즈 센트럴파크 이렇게 구입해서 총 구매 금액이 834,400원 입니다 아 나 그나저놈에 구매 목록이 안 떠 불안하게 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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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IP 포인트가 보여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여기 834,400원 예 주문이 됐습니다 민자고를 좀 볼까요 어 품절된거 한개도 없네요 흐하하하 음 마블스리즈를 볼까요 아니 아니 뭐 하나도 없네 아이언몽거 예 마블도 품절된거 한개도 없습니다 해리포터 가볼거에요 해리포터 체스 체스는 품절될 줄 알았는데 안됐네 예 품절된거 없습니다 해리포터도 품절된게 없어요 크리에이터 봅시다 크리에이터 사실 크리에이터 요 대갈람차도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중세시대의 성이 품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품절 안됐네요 아 스챔 스챔 볼게요 이거 6개 아닌가요 다 남은거 같은데요 엘바 다 살았어요 품절된거 없어요 어 극락조화도 살았네요 타지마을도 살아있고 오늘 발매된 것 중에 품절된게 있나 보고 있는데 품절된게 없는거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가 않네요 뭐 닌자고도 마찬가지고 스챔도 다 있고요 해리포터도 품절된게 한개도 없습니다 대기를 탄 보람이 없네요 세계지도 와 세계지도 본격 흑우 만들기 물론 뭐 가장 많은 피스로 구입을 하면 의미는 있겠으나 흥미가 없습니다 미니친구 미키와 친구들의 소방서가 품절됐네요 이번 디즈니 시리즈가 품절됐네 아 디즈니 세트가 전부 품절됐습니다 흠 의외로 그 모두가 멋져요는 왜 없죠? 멋져요로 검색 여깄다 얘도 품절 안됐어요 흠흠 세계지도는 도저히 못사겠어요 저건 내가 아무리 후구라도 내가 지금 후구짓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지도는 못사겠어요 도저히 난 저걸 살 수가 없어 물량이 많이 풀렸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 샀던지 이상입니다 여러분 늦은 밤 라이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조립 라이브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